맥주 신경전 노래가 상상 이상해요 상상하지 못해서 신선해서 좋은것 같아요 여름에 강타할거같아요 강타? 강타할거같아요 그래도 말 오랜만에 들어본다 이번 여러분의 강탈 지금이라도 하태 하태 진짜 몸을 가만히 놔둘 수 없게 그러니까 약간 이 음악 크게 들고 이랬으면 그 고문이 뭔지 알죠? 가만히 있으세요. 이 음악 듣고 가만히 있으세요 고문이 뭔지 어떻게 있어? 목이 가 고문 잘했다 잘했어 역시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다행이다 늘 처음 들려주는 순간은 굉장히 그쵸 아 근데 우리 세명 이미지랑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되게 너희들이 무대 위에서 자열붕망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냥 무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즐기는 마음으로 놀다가 오는 아 많고 좋은 아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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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